오늘은 벌트네 왔습니다 오! 아늑하다 아늑하고 좋은데요? 뭐 먹지? 여기도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요즘에 진짜 장난하니 우와! 맛있는 거 짱 많다 치킨도 많이 어스떡스떡 됐네 우와 이럴 때 일할 때 좋은 줄 알았으면 아나마 좀 다 낼걸 아시는 게 너무 안 돼요? 진짜 다양하다 오! 됐지? 오 짱이다 언니 로그인도 다 돼있나봐 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대박 애플티비까지 있네 너무 좋은데요? 신기하다 오! 오! 신기해! 첫 번째로 시킨 치킨 마유 그리고 라면까지 나왔습니다 와! 라면은 무조건 추가했어요 오! 잠깐만! 나 계란 추가했는디? 깜빡하셨나봐 깜빡하셨나봐 잠깐만 당황스러운데 잠깐만 당황했어 먹어볼까요? 맛있을 것 같아 먹어볼까요?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마흔액이 엄청 많아요 근데 마흔액이 엄청 많아요 으음 저흥이 저번에 피시방 때부터 느꼈지만 이렇게 하나씩 끓여먹을 일이 없으니까 뭔가 좀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아 흑흑흑 안가득 음 음 음 치킨도 살이 되게 비중이 높아요 튀김 모시 엄청 두껍지 않거든요 바삭바삭해 언니의 김치볶음밥 음 맛있어 바삭바삭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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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아리에할 inne 바삭바삭 바삭바삭 밥이 햇반이 아니야 맞지? 응 맞다 음 음 음 음 음 음 아 그래도 예쁘네 지금 보였어요 음 음 음 신나면은 들어있는 표고버섯 프레이크가 너무 좋아요 저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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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게치 아 혹시 계란 두개 얹어 드시겠네 짜게치 계란이 두개야 짜게치랑 와 치즈 미쳤다 계란 두개에요 와 이거 비벼줘야 된다고 아 윤기봐 미쳤어 아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요거는 매콤 갤비만두입니다 아 아 아 아 저번에 피시방에서부터 왜 이렇게 짜게치가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개 먹어서 감질맛 나서 또 먹고 싶었나봐요 아 아 아 아 아 아 맨 두둥 음 간장까지 주시는데요 음 음 음 완전 아니 진짜 맛있는데요 이건 진짜 기대 안했거든요 그냥 어울릴 것 같아 시켰는데 뭔가 싸구려 완전 단 그 갈리맛이 아니라 살짝 매콤하면서 안에 고기가 가득 차있거든요 미쳤는데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바다는 안보지만 음 근데 보드게임도 있더라구요 좀 엄청 많아요 보드게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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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지만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땐가 보드게임장이 한참 유행이어서 그때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근데 옛날 생각나긴 하네요 오랜만에 보드게임 보니까 너무 영혼 없이 보드게임 얘기한 것 같다고 지금 그래서 끝까지 와 Firebase 야 음 이게 지금 가게임 내가 잊지 하나가 이러냐는 거야 하나가 이러냐는 거야 이거 잘못필요 소스 그처럼 으음 이거빠리버듯해 추억 마시멜로우 다 먹으면 더 맛있다 추억 추억 덮어져 가져올 때 제로 먹게 치즈 스틱 하고 소떡소떡이 나왔습니다 와우 제로콜라도 시켰어요 재컬 지금 지금 항상 이게 짝수가 부족하거든요? 근데 여기 딱 맞아요 둘, 넷, 여섯 그니까 같이 먹어야 돼요 소떡소떡을 전 이미 소재지 하나 먹었으니까 튀김기에 완전 그냥 담가서 튀긴 그런 느낌이에요 소리가 좀 맛있게 튀겨서 우와! 치즈 스틱 바쁘신가? 막 늘어나진 않는데요? 난 소스? 근데 치즈가 늘어나진 않는데 안에가 엄청 고소해요 치즈가 이게 진짜 맛있네요 확실히 저녁 되니까 사람도 엄청 많아지고 다들 뭐 시켜드시네요 엄청 바빠요 지방에 소세지도 싸고란 맛이 아니거든요 제가 탱글탱글해요 맛있다 비주얼 어차피 뜯던데 완전 뜨거워 갈릭함자튀김이랑 진짜 맛있어요 제가 지금 먹어보니까 완전 뜨겁거든요 와 미쳤 도랏 와 그리고 백도그 소시지가 딱 맛있게 생겼네요 탱글탱글하니 이게 먹기 전에 식혀줘야 돼 아이스크림 룰기? 블루베리? 강티 하얀 가루가 뿌려져있는데 그게 지금 너무 맛있어요 뭐지? 약간 달달하기도 하고 갈릭맛도 나고 여기서 맛있다 빵안에 다진 피클 그리고 왕소시지 이렇게만 딱 들었거든요 빵안에 다진 피클 그리고 왕소시지 이렇게만 딱 들었거든요 다진 피클 아 진짜 이거 소시지가 다 있네요 진짜 소시지가 다 있네요 진짜 소시지가 진짜 진짜 튼글탱글하다 아 아 나랑 나랑 다진 피클 이렇게만 안 promotion 다진 피클 다진 피클 아 아 아 아 아 우이 아 너무 웃겨 미쳤 비주얼 너무 좋다 언니 아 그럼 얘를 킥했다가 떡볶이랑 먹고 쟤를 먼저 먹어 쟤 지금 아이스크림 녹음 아깝잖아 맞아 응 역시 2년을 더 산 게 괜히 더 산 게 아니야 비주얼 미쳤다잉 미쳤어요 와 진짜 아이스크림 롤 케이크 안에 아이스크림이 약간 요거트 맛이에요 땅도 겁나 촉촉해요 음 카페를 갈 필요가 없겠는데요 여기 진짜 맛있는 디저트도 있고 분식도 있고 누워서 편하게 쉴 수도 있으니까 진짜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잼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블루베리 한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상큼해가지고 되게 잘 어울려요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 까르보나라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뚜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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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겨놓은 감찌 찍어먹으려고요 맛있겠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완전 진짜 호더러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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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런 거예요 그런 떠 아니 어쩜 이렇게 호들흐들하죠? 진짜 잘했다 너무 좋아요 완전 소스를 싹 먹었어요 음 맛있다 와 더워서 묶었어요 너무 맛있다 반짝 느가 다 있어요 맨날 빼고 다 있다 메비에스면서 졌어? 응? 진짜 마마방 짱이네요 너무 맛있다